이거 제가 운전할 수 있다고요? 제가 도와드릴께요. 꼭 자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. 자 이제 한번 해보실거에요 직접. 제가 지금 여기서요. 네 보세요. 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자 의자 먼저 조정하시고. 다시 당기세요. 밟아보세요. 클래치 먼저 사용 어떠세요? 네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? 네. 그 다음에 안전벨트. 안전벨트. 됐습니다. 자 이제는 차가 진짜 당합니다. 브레이크 떼요? 아니 브레이크 떼지 마시고. 잠깐. 자 브레이크마를 들어주시고요. 네. 됐어요. 그 다음에 클래치 맨발을 차가 움직일 때까지만 천천히 갑니다. 어? 우와. 자 이제 우리 가서 우회전 할 건데. 네 우회전요? 크게 돌려주세요. 크게 바깥쪽으로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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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됐어요? 더 가서 더 가서. 더 가서? 됐어요 됐어요? 아니 지금 더 가서 돌리세요. 지금도? 괜찮아요 더 가서. 지금요 돌볼까요? 됐어요 그만 돌리시고. 됐습니다. 네 그만 돌리시고. 됐습니다. 어? 이제 손 떴는 거 봐. 아까 언니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. You're like that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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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가고수 보세요. 백미오모 뒷바퀴 보이시죠? 저희 뒷바퀴 보이세요? 네. 거울 보시면은. 네. 네. 그대로 가세요. 그대로 가요? 네. 가세요 괜찮아요.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좀 더. 그렇지 좀 더 뛰시고. 어. 자 핸들 왼쪽 더 돌리고 왼쪽.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. 똑바로 가야 되니까. 어디로. 똑바로 가야 되니까. 그래서 다 뛰어. 옛날에 다 뛰고. 어. 어. 아. 자 내리만 내려갈 때는 가속 배달 들어주시고. 예. 빼고.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을까요? 아 그게 안 잡으셔야 돼요. 오 빠른데. 안 빨라요. 오 빠른데.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. 예예. 저를 믿으시고 하시면 돼요. 아 못 믿겠어요. 아무도 못 믿겠네요 지금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릴까요? 아 더 와서. 그게. 얘는 버스가 기계가 있기 때문에. 크게 돌리세요 크게. 더 더. 이제 돌려야 되죠? 더 가세요. 더 가고요? 네 돌리세요. 이제 돌려요? 예 좋습니다. 우와. 그럼 직진해요. 자 앞에 붙여 똑바로 가서 좀 멀리 보시고. 네. 그대로. 가속 배달 조금만 사용하세요. 오른발. 살짝만. 고맙습니다. kb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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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